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일철입니다. 실내에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냐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선크림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 또 블루라이트라는 것이 난리죠. 핸드폰이나 모니터에서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온다는데 이것 때문에 기미가 악화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실내등에서는 자외선이 나올까요? 형광등에는 자외선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극도로 적습니다. 햇빛의 양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 되는 적은 양인데 심지어 거리의 반비례에서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천장에 형광등이 매달려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일어서 있더라도 얼굴에 쪼여지는 자외선 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LED등을 사용하죠. LED등은 자외선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내등으로 인한 자외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블루라이트가 무엇인가요? 요즘 핸드폰이나 TV 모니터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와서 눈에 해롭다, 아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렌즈로 블루라이트 차단렌즈 등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피부에 색소침착 기미를 유발할까요? 그럼 일단 블루라이트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말합니다. 빨, 주, 노, 초, 파남보가 이 가시광선에 해당되고 이 보라색의 바깥쪽 파장을 자외선, 이 빨간색의 바깥쪽 파장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380에서 500나노미터 파장의 파란색 계열의 가시광선을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봄에 청명한 하늘에 보이는 이 파란색 하늘에서 산란되는 빛도 블루라이트입니다. 그럼 블루라이트가 색소침착을 유발하나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모니터 같은 것들 계속 보고 있으면 얼굴에 기미가 증가되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실제로 한 피부과 논문에서 TV나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이 블루라이트를 우리 피부에서 한 20cm 정도 거리를 떼고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 비교를 해봤는데요. 블루라이트를 쬐준 쪽과 안 쬐준 쪽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햇빛에서 이 블루라이트의 색이 한 7700이라고 한다면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TV 이 순으로 블루라이트가 많긴 했는데 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 미미합니다. 즉, 이런 전자기 제품으로 인해 얼굴에 기미가 생기느냐? 라는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물론 블루라이트가 피부 전체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좀 센 편이고 자외선보다 깊숙이 투과를 해서 이 피부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막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양 자체는 미비해서 이것 때문에 막 피부 노화가 생긴다고 말하기에는 좀 과하게 해석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눈에 많이 쬐게 되면 우리의 뇌가 밤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덜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피부에 좋지는 않겠죠? 자, 하지만 색소침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는 결국은 가지광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선크림을 자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크림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3, 4시간씩 덧바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바를 때 눈꺼풀 위나 눈 주변, 목 뒤, 손등까지도 꼼꼼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실내에서 색소침착은 안 되더라도 이 블루라이트가 눈에도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 찝찝하기 때문에 차단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나 핸드폰에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붙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핸드폰에도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핸드폰 밝기 조절란에 이 나이트 쉬프트라고 써 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주는 것이 가시광선 중에서 이 블루라이트가 제거된 불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셀렙 피부과 대표원장, 더셀렙 화장품 대표 심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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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